왔다왔어 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인천중구 용유대로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에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쭉 들어갑니다. 차를 끌고. 여기 약간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접어들때 내려다가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다로 직견한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쭉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쭉 들어가면서 여러분 얼핏 본거 있죠? 수많은 그 식당가에요. 오른쪽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잠시 주차를 해서 끝에서 끝까지 봅니다. 그래야만 뭐가 있나요? 이거 다 아는거죠. 오른쪽으로 돌아서 있는 저 왼쪽에 큰 숙박시설도 보이죠. 여기에 강간이 낚싯배 고깃잡이 배가 보입니다. 그리고 갈매기가 나를 반겨서 온거는 아니고 원래 앉아있던것 같아요. 일단은 갈매기가 앉아있는거 저도 봤습니다. 저 갈매기 나를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나한테 달다트렸습니다. 뭣하러요? 먹을거 달라고. 나는 가진것이 없었는데 옆사람때문에 나도 당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돌면은 이렇게 얼방리 해수욕장인 오른쪽 오솔입니다. 지방시설이 되어서 그 옆으로 숲이 쭉 있고요. 이렇게 큰 바이들도 멋있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에 나가서 놀고 있고요. 소나무가 보이죠? 소나무의 숲에 올라가 있으실 수도 있고 잠깐 휴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아직 개장도 안했는데 해수욕장에.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일 부터라고 합니다. 아직 전이에요. 그런데 갈매기와 미리 찾은 많은 해수욕 사람들이 이렇게 얼방리 해수욕장을 보시고 계십니다. 바다가 멋있지. 여기 얼방리 해수욕장에 이 해방 모래사장은 한 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나 크죠? 그리고 이 물이 빠져나갔을 때 이 물하고 이 해변에 모래사장, 백사장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200m면 엄청나죠? 엄청난 길이에 보기에 그러니깐 비치파라솔 같은 거 이런 거 쫙 많아 놓고 여름에 수용을 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선탠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이 왔다갔다 해도 물이 막습니다. 제가 이건 수없이 가봤는데, 이번에 또 가봤습니다마다. 아주 좋아요. 얼방리 해수욕장. 1986년에 국민관광지로 진행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수되고 오다 갔죠. 이 얼방리 굉장히 비싸졌어요. 까불치고 올라갔다 이런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대자하는 그런 이소에 아주 지멘과 높은 해수욕장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특히 숙박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뒷편에 있는 큰 건물들 다 숙박시설이며 숙박시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지금 또 크게 짓는 데도 있고요. 기존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미 갖춰져 있던 숙박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찾아봤는데 오토캠핑장 뭐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글쎄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다른 데서는 대부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예 없이 저렇게 숙박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저 갈매기 어느 분이 갈매기에 뭔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도 달려줍니다. 야 이놈아 뭐 좀 먹을 거 달려 이러는데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미리 생각 못했는데 갈매기들이 저를 갖다가 막 쫓으려고 하는데 잠깐 섬찍했습니다. 달려 덜져서 이렇게 제 앞으로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얼핏 피했습니다. 요즘 겁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얼왕리해수욕장. 이 옳은 템만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훅씩 가버렸네요. 아 저 조갯구이 집이 쫙 있는데 언제 가버나. 이 얼왕리해수욕장에 백미 중에 백미 하나는 이 해수욕장 오른쪽 끝에서 제일 왼쪽 끝까지 뭐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조갯구이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그냥 카메라에 몇 군데 찍어봤습니다만 여기 수십 군데는 정확히 몇 군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끝까지 있어요. 가게가 꺼내지질 않고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갯구이 집이 있는지 처음 봤네요. 처음 봤네요. 처음 봤네요. 다시 우리 해수욕장 이야기하러 왔으니까 해수욕을 해야죠. 조갯구이 이야기하러 온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계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심합니다. 어린이들이 심하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기는 좋습니다. 안전 장치를 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이는요. 지금 얼광리 해수욕장의 중간 지점 정도 지금 와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간이 있죠. 또 미리 계장 위치를 일을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마 지역분들은 작은 공사자이시죠. 이 지역에서 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손님 마리용 미리 미리 환장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백사장이 좀 깨끗한 편입니다. 어디보다 좋은 말씀을 안 하겠어요. 하여튼 깨끗해요. 굉장히 모래사장이 깨끗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백사장 길이가 200m 하라는 것 아니에요. 물에서 바깥에 바깥에까지 인도 정도 있는 것까지요. 엄청나게 길죠. 물론 길이가 긴 거는 700m 하면 길이는 아닌데 백사장이 길다. 이 폭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앙 부분입니다. 오른쪽 돌고 중앙 부분. 그리고 저 나중에는 왼쪽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이방 온 거 뭐? 이방 온 거? 이방이 아니고 얼광이구나. 다 보고 가야죠. 중간에 보다가 깔라버리면 뭐 하다가 기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좀 길어지네요. 일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다 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더 짧게 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휙 빠르게 돌려주세요. 여기는 바로 중앙에서 왼편으로 있는 배수욕장에 왼편인데 속미 아주 우거집니다. 한 수십 년 된 오래된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택 할인막 같은 그런 펜트 있죠? 그걸로 치시고 여러 수십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돈을 조금 내야 아마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수욕장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멋있습니다. 지금 갈매기와 함께 바다에서 이노는 저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그림입니다. 서해 바다의 별미 중의 별미는 해가 지면서 마지막에 보여지는 그 낙조가 아름답습니다. 지금 해가 뜨는 시간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낙조는 이 카메라에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만약에 을왕리해수욕장에 하루나 이틀 정도 계신다면 그런 낙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용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영 대여해준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찍어놔봤습니다. 샤워시술도 잘 되어있는데 오늘 인천중구 용류대로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은 저 완사와 함께 와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